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배울 때요 교육학 개론, 기독교 교육 개론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교육의 유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교육은 어떤 교육이 있느냐 교육은 위에서 아래로의 교육 아래에서 위로의 교육 또 밖에서 안으로 교육, 안에서 밖으로의 교육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하면 전 세대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를 교육이라고 하죠 위에서 아래로의 교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아래에서의 교육은 각 개인마다 가진 독특한 개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어떤 창의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공유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걸 아래로에서 위로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 안으로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규범과 규율과 또 문화와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또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꿈과 그 비전을 우리가 그거를 발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에서의 밖으로의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깨닫게 하는 것 그 비전의 발견, 비전의 공유, 비전의 시련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이것은 바로 교육의 과정이고 또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 현장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고 잠잘 것도 마탕치 않은 자기라는 태양만이 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허락하실 그 놀라운 세계의 꿈과 비전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상황이 그 삶의 상황이 척박하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그 애굽의 땅을 바라보는 거죠 이집트를 바라보는 거죠 노예 생활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40년간은 한 세대가 넘게 그 광야에서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이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이루어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때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교육의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존재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철학자이면서 신학자 에리 프롬 아실까요? 에리 프롬 예전에 에리 프롬 To have or to be 라는 책을 썼죠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유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의 시대 소유의 땅 소유의 사건 소유의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존재의 나라 존재의 세계 존재의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애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원 두 개의 애원이 있는 게 두 개의 시대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육적인 세상 또 영적인 세상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To have or to be that is a question 소유냐 존재냐 그것이 문제다 지난주에 참 희한한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서울의 조계사 조계사 앞에서요 어떤 사람이 포르쉐 차를 포르쉐 있잖아요 그 비싼 차를 뭐 몽둥이인지 아니면 골프채인지 이거 가지고서 막 그거를 부시는 거예요 포르쉐를 그러니까 이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게 도대체 깜짝 놀란 거죠 무슨 일이냐 아니 이 비싼 포르쉐를 저렇게 막 부셔버리니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경찰에 전환한 겁니다 야 여기 큰일 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포르쉐를 부수고 있는데 빨리 와서 말이에요 잡아가라 그러니까 뭐 경찰들이 충동을 했습니다 그 대로상에서 말이에요 한낮에 그 아주 비싼 포르쉐를 부셔버리고 저는 지금까지 뭐 조금 벌어놓은 거 다 모아도 제 생각에 포르쉐를 못 살 것 같거든요 저는 아직 포르쉐 정도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순간에 부셔버려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왔죠 가서 막 이제 체포를 하려고 말이에요 야 아니 왜 이게 이 포르쉐를 부시고 있냐 말이에요 확 체포하니까 이거 내 차야 내 차 내 차인데 뭐야 자기 차를 부신다는 거예요 자기 차를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뭐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이 사람 차가 맞는 거예요 포르쉐 이 사람 차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당신 왜 이게 대낮에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서 왜 이 포르쉐를 부시고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울해서 그래요 우울해서 그 뉴스 보셨죠? 우울해서 우울해서 울적해서 부셔버린다 이야 참 대단하네요 그죠? 얼마나 저는 이렇게 포르쉐 정도 타고 다니고 말이에요 멋진 집에 살면서 막 막 좀 돈도 많고 이러면 맨날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맨날 막 신나고 기쁘고 아 이랬는데 포르쉐 타는 사람이 울적해되면 뭐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렇게 뭐가 가진 게 많아도 좀 우울할 때는 우울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게 있나 봐요 인생이 물론 뭐 하나의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우리 오늘의 사회 이 소유지향적인 이 사회가 결단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소유가 목적이 되면은 1등만이 승자가 됩니다 1등만이 2등은 계속 패배자예요 뭐 오늘도 2등 내일도 계속 2등만 한 사람은 살 수 있겠습니까? 1등? 야 나는 1등 한 번 못해보고 말이에요 내 인생 헛살았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3등도 있고 4등도 있고 10등 100등도 있는데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우울한 거죠 말하자면 우울한 거예요 야 이거 세상 말이야 나는 만년 2등하고 누구는 1등하고 난 살맛 안 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좋은 학교 교장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글로벌 비전 크리스찬 스쿨 한국에서 제일 큰 국제형 대안학교예요 우리 손님들이 이렇게 방문해 보면 아 이게 중고등학교가 이 정도야 와 이거 막 대학교 같다 막 이래요 시설도 멋있고 학생들은 한 500명 되고 교직원들이 한 150명 어디 가나 그냥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대접받고 좋아하고 제가 그거를 딱 4년 임기를 마치고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교장선생님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교장선생님 하셔야 됩니다 막 이랬는데 딱 임기 만료되면서 딱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제가 사임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듣고 참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만 저한테 아니 그렇게 좋은 자리 사임하고 나면 누가 알아주기만 해 대접해 줄 줄 아냐고 아직 말이야 세상은 헛살아서 헛살아서 세상은 헛살아서 그래서 제가 그렇다 참 세상은 뭐 대놓고 반대는 못하고요 제 아내가 임정은 임정은 지금 그냥 속은 타죠 아 그래 좋은 자리를 사임하겠더니 뭐 다 있으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가 아휴 아직 저렇게 세상을 모르고 산다고 근데 또 목사가 좀 세상 몰라야 좋잖아요 세상을 너무 목사가 잘 알아가지고 팍 머리 쓰고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치? 근데 그 사임한 이유가 인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인도가 제가 뭐 예전에도 인도 말씀드렸지만 인도가 자꾸 부르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인도가 뭐길래 참 이 인도와의 악연이 이제 제가 옛날에 시작이 됐는데 인도 제가 처음에 인도를 간 것이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의 전도여행으로 한 한 달 반 이상 인도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 인도에 다시 오리라 20대에 언젠가는 이 인도를 다시 오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한참 잊고 살다가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재미있게 스탠포드 학생들 막 나오고 스탠포드 박사들이 막 넘쳐나고 교회에 막 그렇게 목회 잘하는데 딱 6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는 어떻게 됐냐 인도는 인도는 그래서 인도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 가니까요 참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에 인도에 딱 공항에 나가보니까 공항에 나서자마자 그 길에 쭉 사람들이 누워서 자는 거예요 쭉 100미터 200미터 막 1키로 이상 쭉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줄 맞춰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 사람들이 밤에 여기서 누워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트리트 피플이다 스트리트 피플 이 사람들은 길에서 태어나고 길에서 자라다가 길에서 병들어서 길에서 죽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깜짝 놀라 그냥 낮에 따끈한 열기가 좀 이 길에 남아있으니까 그 길에 쭉 누워서 줄 서서 줄 서서 헛 그 뭐 이불도 아닌 천 하나 덮고서 그냥 살아가는 그 다음에 뭐 가는 곳마다 얼마나 그 냄새 더러운 환경 속에서 시궁창물이 막 흐르고요 거기 쓰레기장이 있고 쓰레기장에 막 불을 질러가지고 연기가 막 나오고요 거기에 뭐 염소 돼지들이 막 다니고 거기에 애들은 또 놀이터가 돼가지고 거기서 막 뛰어돌아다니고 정말 참 혼돈했다 가난하고 우상승배가 가득 차고 가는 곳마다 그냥 뭐 무슨 원숭이상 만들어놓고 뱀상 만들어놓고 또 코끼리 이런 거 막 해놓고 거기에 다 저랑 비우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그래도 나라도 가서 뭔가 그들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생각 그래가지고 저는 뭐 배운 게 교육이니까 교육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단체를 만들었죠 단체도 사실 개인적인 단체입니다 그냥 자비량 선교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 등록을 받고 또 주정부 등록도 받고 그래서 아가페 미션 파운데이션에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간 곳이 아샤 딥 파운데이션이라고요 아샤 딥이라는 뜻이 희망의 등불이라는 거죠 희망의 등불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슬럼화가 된 그 동네에 고아원이 있어요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가보니까 참 정말 참 한심스럽고 기가 막혀요 고아원이라고 하는데 무슨 다른 시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홀 하나 있는 거예요 홀 하나 그리고 이 홀에 책상같이 네모 빤듯한 책상이 쭉 줄 맞춰서 놓여 있어요 그러면 잘 때 되면 얘들이 와서 거기 누워지잖아요 천 하나 덮고 책상에 누워지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거를 열어 이렇게 딱 열어 열면 그 안에 이렇게 박스같이 생겨서 거기에 뭐 책 조금 있고 옷까지 조금 있고 그게 자기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찌든 가난 속에서 말이에요 생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부모도 없이 그냥 그런 곳에 맡겨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이 모습 이 모양 이 꼴로 평생 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하늘에 놀라운 꿈을 주셨어 비전을 주셨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꿈만은 쓰러지지 않아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주신 꿈은 너 안에 살아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그 아이들이 그래도 그 순수한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으니까 뭐 꿈이 너무 사치스러워서 꿈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인데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뭐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 중에 한 10년 됐잖아요 지금 거기 공부해가지고요 델리 대학교 들어가서 정치학과 들어가고 또 로스쿨을 들어가고 그걸 졸업하고 변호사가 돼 있어 인도 현지 변호사가 돼 있어 어떤 아이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어떤 아이는 또 사회사업과를 졸업해서 그 사회사업하는 그곳에 가서 또 코디네이터로 또 저널리즘 대학원에 나와서 또 저널리스트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결탄코 좌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 소유의 개념으로 소유의 상황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도대체 뭐 했나 내가 일생 동안 살아나면 바쁘게 움직이고 노력했는데 나는 지금 뭘 했나? 뭘 가지고 있나? 좌절하고 정말 우울해지는 겁니다 우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 얼마나 실패자입니까? 얼마나 실패자입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도 없이 떠돌이 생활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 얼마나 최고의 실패자 아닌가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저는 이것을 비저너리 리더십 미니스트리 라고 비저너리 리더십 미니스트리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서 그곳에서 센터도 세워가고 있고 또 학생들을 만나고 초청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꿈을 주셨다 꿈은 결단코 쓰러지지 않는다 비전으로 삶을 개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도 땅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에 찌들고 우상에 가득 찬 그 땅이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늘 전통적인 힌두이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애들이 이제는 그 전통적인 것을 조금씩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그 쌀이만 입고 다녔어요 인도 사람들이 가보면 한 5년 전만 해도요 쌀이 입은 사람이 많았어요 전통적인 의상이니까 근데 그 쌀이를 다 벗어서 금방 청바지 막 입고 다녀요 호주에도 와보니까 시드니에도 인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가는 곳마다 보면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대단합니다 너무 이렇게 그 사람들 좀 약간 예의없게 해도 그냥 좀 봐주세요 워낙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워낙 그렇게 살아왔고 여기 온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인도에서 그냥 여기 시드니까지 와요 대단한 사람들 그 인도 사람들이요 보세요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는 인도 사람이 그냥 쫙 모조리티가 인도이네요 모조리티가 거기 가면 막 카레 냄새가 나가지고 동네 진짜 제가 거기 살았으니까 카레 냄새가 많아요 인도 사람들이 뭔가 이제 새롭게 변화의 시기에 놓여있고 이때 이 인도의 젊은이를 변화시키자 이 수많은 수십 이 13억에 15억에 이 인도의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치 하에서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그저 나치를 우선하고 나치를 신방하고 살아가는 과감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선 사람이죠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씨앗에 담겨있는 풍성한 열매도 상실되기 때문이다 처음에 씨앗은 너무 작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이 보입니다 너무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이 심겨지면 놀랍도록 성장하고 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비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존재의 씨앗을 심어가야 합니다 아, 이제 60되고 70됐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은 이 세대를 뛰어넘은 비전입니다 내가 내 생애에만 어떻게 얼마만큼 할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키우시고 내 다음 세대가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것을 꿈꾸면서 내가 오늘 씨앗을 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존재의 나라에 씨앗을 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다면서 우리 안에 사랑을 심고 우리 안에 기쁨을 심고 우리 가운데 감사를 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의의와 뜻을 심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소유는 수단이죠 수단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단을 우리는 목적화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늘 발동동 그리고 늘 괴롭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비교되고 우울하고 괴로워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꿈을 향하여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소유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에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그러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